양상평등거리 모량 온도심에 설작되는 양성평등거리는 과거에 직상평으로 이루어진 유흥가였습니다. 유흥 천력가에는 아직도 몇 개 존재하는 업소가 남아있습니다. 모량 온도심 도시대생 뉴딜 사업 중의 하나로 창창창 축제가 벌어졌는데요. 그때 사용했던 태평등입니다.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때를 나타날 경우도 있고요.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. 현재 이 순간을 즐기라는 뜻으로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. 문양 온도심 양상평등거리에서 가장 큰 유흥 천력이라고 부릅니다. 평평이 평균이 유흥 호수가 앞에 보여집니다. 여기는 문양 온도심 양성평등거리에 위치한 여성평등센터인데요. 지금 상상 공사 중입니다. 앞으로 이곳에서 양상평등거리 발전을 위해 만원일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문양 온도심 양상평등거리에 위치한 여성평등거리에 위치한 여성평등거리에 위치합니다.